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게을을태를 보겠습니다. 식은종태란 말에서 태가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식은종태를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나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작심삼의를 보겠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월을 못간단 뜻이죠. 결심이 굳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중의 미도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유종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 게을을태를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아랫부분 마음심이 부수가 됩니다. 청구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식은종태에 관한 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식은종태 인지상정 이 말은 조선시대 성종이 한명회에게 무엇을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식은종태는 인지상정이니 종근여시하소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지상정이란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인정, 보통의 생각이죠. 이 말들은 시작은 부지런히 하고 끝은 태만이 하는 것은 인간의 상정이니 마지막까지도 부지런히 하기를 시작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한명회의 사위가 성종이죠. 성종의 장인이 한명회입니다. 그리고 게을을태 이 말이 사용된 말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태 행동성격이 느리고 게으른 것이죠. 권태기 부부가 결혼 후 시간이 지나서 게으름, 실증, 이런 권태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과태료 의무 이행을 태만이 해 벌로써 물게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의 한자에서 윗부분 별태입니다. 수조를 입에 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나점이 보입니다. 나점을 너로 봅니다. 너 그리고 입구는 가나다라 마 마로 봅니다. 또는 너와 미음 그래서 너모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너밤 별태죠. 그리고 마음심 누점 누점 그러면 넘심이 됩니다. 넘심 발음하시기 전에 게으름이 넘심이네요. 이때 넘심은 줄임말로 너무 심하다는 신조어죠. 말넘심 하면 말이 너무 심하다 신조어입니다. 게으름이 넘심이네요. 게으름이 너무 심하네요. 게으른 고양이 모습이 보이죠. 영어 영어 젤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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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고만 있죠.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넘심 넘심 게으를 태 넘심 넘심 게으를 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